5이닝만의 15점. 마르티네드 선수도 분명히 9점으로 지기는 했는데 초구로 넉 점치고 3이닝의 톡도 넉 점치고 굉장히 좋은 공격력 보여줘서 9대2까지 앞서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레펜스 선수의 집중력이 굉장히 돋보였던 1세트였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정말 시청자분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펜스 선수가 1세트 잘 넘었는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레펜스 선수 첫 번째, 두 번째 시즌 다 초구 성공률이 40%대였거든요. 이 초구 특점되면 권재리 캐스터의 걱정거리들이 전부 틀리는 건데 네, 들어가면서 특점됩니다. 그리고 포지션이 아까 마르티네드 선수보다 더 잘 됐어요. 이렇게 되면 레펜스 선수는 자신의 기량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준비는 거의 다 마친 거라고 봐야겠어요. 네, 옆돌리기를 갈지 뒤돌리기를 갈지 선택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옆돌리기가 딱 좋아 보이고요. 눈에 딱 들어오는 상황은 그러나 뒤돌려치기를 선택을 합니다. 이 공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이죠. 두꺼운 두께에서 키스를 안쪽으로 내리고 진행하는 공. 앞서 마르티네드 선수는 뒤쪽으로 내렸고 레펜스 선수는 앞쪽으로 키스를 제거했습니다. 지금 이 배치는 뒤쪽 공간으로 빼기에는 너무 어려웠고 앞쪽은 이제 자연스럽게 빠지는 상황이어서 이 선택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배치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얇은 두께에서 스치고 지나가면 가능은 한데 아, 이 속도감이 자, 이게 들어갈까요? 아, 지금 건절 퀘스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 이게 들어갈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얇게 맞았잖아요. 거기에다가 부드럽고 천천히 갔기 때문에 길게 빠질 걱정이 좀 됐던 공이에요. 네, 근데 레펜스 선수는 당연히 맞은 것처럼 초코를 딱 들고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원래 레펜스 선수가 이제 공이 들어오면은 약간 몸도 쓰고 제스쳐도 있잖아요. 지금은 초집중상태인 것 같습니다. 1세트에 이어서 2세트도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줄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뒤돌려치기 대회전에서 조금의 함정이 있는 게 지금 레펜스 선수가 그 함정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이런 공들은 이렇게 힘 배합을 조금 약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1적구가 원쿠션에서 반발이 없어요. 1적구가 아래로 내려가 버립니다. 오히려 좀 강하게 치면 1적구가 저 원쿠션에서 속쿠션 올라가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일부러 세게 치는 공 중에 하나인데 레펜스 선수는 이 속도에서도 자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속도로 쳤다면 키스가 안 나고 장쿠션 한 번 더 맞고 빠지면서 문제 없이 득점이 됐을 텐데 지금 키스 나고 오히려 뱅크샷을 넘겨줬습니다. 아, 자세가 불안해서 네. 이거는 실수죠. 마르티네드 선수가 평상시에는 정말 좋은 공격력과 침착한 포지션 플레이 다 보여주는데 이제 자신의 템포대로 자신의 뜻대로 안 풀리기 시작하면 약간 기복이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상황도 그런 기복을 키울 수 있는 상황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배치를 뱅크샷을 가지 않고 앞돌리기 짧게 갑니다. 자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짧은 각도를 만들어내기는 거와 가볍게 톡 던져놓고 이거는 투로 갈 것 같은데요. 위험한데요. 투로 가면 한 번 더 뱅크샷 줍니다. 저렇게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같은 기울기에 앞돌리기 차이를 만들어내기가 너무나도 예민한 공이죠. 그렇죠. 예민하죠. 그래서 플러스 형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쳤을 때 빨간 공이 맞고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확률을 최대한 맞을 확률을 최대한 극대화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노란 공 붙어맞든 빨간 공 붙어맞든 그렇죠. 자 지금도 노란 공을 이용한 뒤돌려치기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투뱅크를 갈 것 같습니다. 공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 공이 얇게 맞아서 오히려 이렇게 나가네요. 설마 얇게 맞겠나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배치인데 제 생각에는 저 뒷사이 공간이 보여서 부드럽게 내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연속 뱅크샷 노리면서 희망적인 미래를 그려봤지만 한 개만 가져가면서 2득점 더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요. 저 틈을 만들어내서 지금은 레펜센스 선수가 좀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 배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보내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손을 들어서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하죠. 그리고 딱 치자마자 마르티네스 선수가 레펜센스를 딱 쳐다보네요. 궁금했을 것 같아요. 이걸 노리고 쳤을까 행운일까 하고 이거는 행운이 좀 있었죠. 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포지션이 서줬어요. 오늘 당구가 잘 이어지는 날이고 잘 맞는 날인 겁니다. 지금 이제 직접 노리는 게 좀 더 편해 보이고요. 어 이거 힘을 너무 아낀 게 아닌가요? 짧게 빠지면서 특점 실패. 자 지금 각도 자체가 워낙에 짧게 가기가 좋은 각도였는데 힘까지 아껴서 각도가 조금 짧아졌어요. 이렇게 지금 자신의 감각이 조금씩 잦아 들게 되면 마르티네스 선수는 반대로 또 힘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분위기는 치열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횡단샷을 치기 전에 마르티네스의 행동을 혹시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치기 전에 Q로 1적구와 수구의 기울기를 간격을 이렇게 쫙 재고 있었거든요. 기울기에 맞춰서 당점 조절을 한다는 것을 아예 다 몸으로 익히고 있는 거죠. 그냥 감각적으로 친다기보다는 기울기가 아까 색한 기울기에서 조금 넘어갔었거든요. 색한 기울기에서 조금 넘어갔으니까 나는 회전을 좀 덜 져도 되겠다라는 판단하러 공을 친 것 같습니다. 루틴이 너무 좋네요. 뱅크샷 순간적으로 힘을 냈고 네 들어갑니다. 뱅크샷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사하는데요. 2세트 들어와서 공격 5번 했는데 4개가 뱅크샷이었어요. 그리고 뱅크샷이 좀 쉽지만은 안은 배딩크샷이었죠. 자 이거 다이마우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이마우도 했고요. 지금 이거 2뱅크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2뱅크가 맞으려면 키스도 상당히 위험하고 두께도 정확하게 맞아야 돼서 지금 어렵거든요. 2뱅크샷은 자 그래도 2뱅크샷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아직 시간은 있고요. 2뱅크샷으로 지금 선택했어요. 아 맞았어요. 오 이게 들어가네요. 네 저는 제가 아 하고 있는데 권재리 캐스터가 아무 말씀이 없어서 어 내가 지금 잘못 봤나 그랬습니다. 맞았어요. 들어갔네요. 들어갔네요. 마르텐데 전수도 이제 심판 콜이 약간 늦게 나온 게 의식이 됐는지 이건 맞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심판이 살짝 놓친 것 같아요. 놓친 것 놓칠 수 있을 정도로 얇게 맞았습니다. 네 지금은 미스예요. 네 지금 건 거 정말 아쉬운데요. 이번 이닝에 횡단 잘 치고 꼼꼼하게 잘 치고 원 뱅크 걸어치기도 기가 막히게 치고 투뱅크는 정말 말할 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온 뒤로 돌려치기를 좀 허무하게 놓친 기분인데요. 치자마자 약간 본인한테 화를 냈어요. 고개를 확 돌리면서 보통 이제 되게 멋진 공이나 정말 잘 친 공이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정말 기가 막힌 포지션이 딱 쓰잖아요. 그러면 진짜 심장박동수가 올라간다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공을 못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껴치기 뺐죠. 레펜스 선수 다시 한 번 침착하게 공격이 이어나갑니다. 동호인들 사이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굿샷 다음 망샷이다. 이게 프로 선수들에게도 가끔은 적용이 되나 보네요. 그렇죠. 자주 적용됩니다. 비껴치기 대회전이 짧은 각도를 만들어야지 마음쪽으로 편하거든요. 근데 짧은 각도를 만들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오히려 당점을 좀 많이 낮춰놓고 길게 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당쿠션에서도 옆으로 퍼져줄까요? 지금은 좀 덜 퍼질 것 같아요. 네. 레펜스 선수 지금 4이닝에 또 득점하면서 꾸준히 득점력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1세트와는 다르게 뭔가 약간씩의 그 미세한 차이가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집중이 돼 있다가 또 마르티네스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또 그 집중력이 풀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 앞도 좋아요. 앞서 뒤로 돌려치기 하나 놓치기는 했지만 여전히 좋은 감각으로 정확하게 공격 성공한 마르티네스. 그리고 다음 배치가 마르티네스의 정말 강력한 배팅을 볼 수 있을 공 같은데요. 배팅을 많이 안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대회전을 크게 돌릴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속도감을 높여줬고요. 좋습니다. 네. 성공하죠? 네. 뱅크샷 3개 단타 3개 합쳐서 9점을 득점하고 있는 마르티네스 한 번 더 대회전 한 번 더 대회전 배팅 진짜 강력합니다. 안 맞으면 속도가 있어서 올라오긴 하는데 들어가네요. 되겠죠. 진짜 저 속도감을 주는 게 강한 힘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속도가 그냥 빠르는 것 같은데요. 속도가 정말 빠른 게 정답이거든요. 저렇게 가볍게 빠르게 보낼 수 있다는 그런 무기가 항상 마르티네스를 더욱더 잘 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적에다 힘까지 실어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쳤다간 지금 같은 공의 움직임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힘을 실어줄 때도 힘을 실어주고요. 에드레펜 선수 가볍게 인사를 하고 나서도 놓치지 않고 득점이 이어나갑니다. 득점된 이후에 배치가 쉽지만 않습니다. 뒤돌려치기가 각도를 형성해줘야 되는 공이에요. 고민하죠. 자 회전력이 좋습니다. 약간 긴 듯하지만 결국은 이런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길을 찾아가는 거죠. 5연속 득점으로 마르티네스 오늘 하이런 만들고 있습니다. 2공 성공하면서 남은 점수 2점 마르티네스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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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티네스 선수도 프로모델 참가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경기 기회가 없었고 경기 대회 자체가 많지 않아서 당구 선수의 길을 계속 걸어야 할지 고민도 많이 하던 선수였는데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잡고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회전력을 줄여놓은 피껴칙인데요. 라스트 회전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점 됩니다. 아 정말 마르티네스 집중을 완벽하게 한 것 같아요. 지금도 좀 모자랄 것 같아서 큐를 쭉 뻗어봤는데 이제 이런 행동들도 팬들을 좀 열광시키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의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의식적으로 이걸 자제하려고 한다면 굳이 그러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세트 포인트 이번에도 아주 정교하게 갑니다. 장점을 낮춰놓고 오히려 안쪽으로 내려놨는데요. 좀 모자랐어요. 지금도 아주 촘촘한 공격을 보여줬어요. 이게 각도가 저렇게 치기 편한 각도는 아니었잖아요. 네. 확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거죠. 두께가 조금 두껍게 맞았지만 하단 당점에 당점 효과를 주면 자연스럽게 계속 내릴 수 있거든요. 내려지다 보면 이제 맞을 수 있는 거죠. 한 점 남겨놓고 레펜스 선수에게 공격권 넘어갔습니다. 레펜스 선수 배치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회전 조절을 잘 해줘야 되는 원뱅크예요. 그렇죠. 네. 뱅크샷이 절대 무난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원뱅크 상황이. 회전장 조절도 조절이고 수구하고 일정구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분리가 상당히 큰 상황이었거든요. 네. 한 점 남았지만 뱅크샷을 노리고 있는 마르티네스. 지금 감이 좋을 때 빨리 세트를 끝내고 다음 세트 초구 잡으면서 출발하는 게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그렇죠. 왼손으로 뱅크샷. 왼손으로 이 각도를 조금만 틀어줘도 노린대로 갈 수가 없는데 그만큼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죠. 네. 네.